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 재선임됐습니다.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사회를 열고, 이 부회장의 재단 이사장직 연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부회장은 오는 30일 이사장직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, 이번 연임으로 2021년까지 3년간 재단을 이끌게 됐습니다. 재계는 이번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연임으로 지난 안의 주춤했던 공익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.